청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이 괴한들에게 털렸습니다. 도난 휴대폰 수십 대가 인터넷에서 싼 값에 팔렸는데 산 사람들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새벽 시간 청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점포모자와 마스크를 쓴 괴한이 침입하더니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방에 담습니다. 10여 분 뒤에는 또 다른 남성이 들어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납니다. 34살 정모 씨 등 2명이 훔친 건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 휴대폰 24대로 시가만 1,800만 원 상당. 정 씨 등 일당은 훔친 휴대폰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판매했습니다.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시가보다 5배 넘게 싸게 팔았습니다. 경찰은 판매책인 달아난 공범을 찾는 대로 휴대폰을 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 지나치게 싼 가격에 훔친 휴대폰들을 구입했다면 작물인지 몰랐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 2월에도 훔친 휴대폰들을 헐값에 사들여 되판 34살 이모 씨 등 2명이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